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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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어떠세요? 여튼간에 신나고 즐겁게 시작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멋진 화기를 준비했어요. 근데 너무 무겁습니다. 여기에 플로랄 폼 긴 거 하나 미리 넣어놓았고요. 그리고 여기 붙어있는 테이프 있죠? 재활용을 합니다. 아이고. 고정까지 해놓았고요. 드라이를 시킬 잎 소재입니다. 너무너무 색깔이 예뻐요. 이런 잎 소재를 활용을 할 거예요. 이거는 드라이가 된 거라 물이 필요가 없습니다. 생화랑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플로랄 폼을 활용을 할 겁니다. 이 이파리의 느낌이 너무 예쁘거든요. 이 휘어진 느낌이 이런 움직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요. 입 소재로 백조의 호수에서 백조의 춤을 보며 날개칫을 펼쳤다가 오므리는 이 느낌이에요. 그 느낌을 조금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라인감을 그려보았습니다. 그런 느낌이 좀 납니까? 이 줄의 문양이 굉장히 라인감을 예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. 좋았어. 여기에 뮬리 준비했습니다. 뮬리를 이 안쪽에다가 넣어서 반짝반짝거리는 느낌 내보려고 합니다. 짧게 잘라서 안쪽에 한 번에 두세 개씩 넣어서 그리고 뮬리 자체가 이렇게 어느 시간이 지나면 좀 못납게 벼가 떨어지는 것처럼 뭔가 라인감이 너무 과하게 눈에 도드라지게 보이거든요. 저는 이런 느낌보다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느낌이 좋아서 한 올 한 올 갈라서 펼쳐서 사용을 할 겁니다. 그래도 생기는 이런 라인감이 사진이나 빛에 따라서 물결이 만들어지는 듯하게 또 보여지지 않을까 싶어요. 이제 여기 뮬리가 됐으면 당귀를 넣어보겠습니다. 어두운 색깔의 당귀이고요. 이 흐르는 느낌을 방해하지 않도록 너무 튀어나오게 안 쓸 거고 안쪽이 깊게 집어넣을 건데 당귀 자체의 줄기도 너무 두꺼워요. 그래서 이대로 그냥 썼다가는 길게 썼다가는 그냥 플로레폼이 폭탄을 맞은 듯하게 완전히 이렇게 파질 거거든요. 그러면 이 모든 게 무너질 겁니다. 감안해서 좀 얇은 줄기 그리고 안쪽으로 깊게 집어넣어서 안정감 있게 활용을 할 겁니다. 다만 그냥 이 질감이 다르잖아요. 거기서 오는 재미를 주려고 하는 거라서 듬성듬성 꽂는 게 아니라 어느 한 곳에 좀 임팩트 있게 꽂아 나가려고 합니다. 너무 두꺼운 거는 빼고 짧게 써서 이런 옆쪽에 플로랄 폼이 가득 보이는 그런 곳에 저는 공략할 거예요. 안쪽에도 꽂아 넣어주고 옆쪽에 이렇게 단귀를 한 대 모아서 디자인을 해주었습니다. 여기에 이제 백합 염색된 백합이에요. 색깔 너무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, 여러분? 이거는 너무 튀어나오게 안 하고요. 이것도 안쪽에 들어갈 건데 백합이 살짝씩 보이는 그 재미를 가질 수 있도록 써보고 싶거든요. 그래서 안쪽으로 먼저 넣어보고 바깥으로 튀어나와도 될지는 좀 보고 할 생각인데 이 라인감이 움직임의 이 느낌을 방해한다면 바깥으로 빠지게 안 쓸 거예요. 안쪽부터 먼저 작업을 하겠습니다. 안쪽에 살짝 보이는 게 너무 예쁜데 이렇게 안쪽에 이 안쪽이 있습니다. 고춧가루 충분히 예쁜 것 같은데 준비한 꽃들이 좀 더 있어서 이 배기롱까지 넣고 이제 모자란 부분들은 지금까지 꽂은 재료들 가지고 제가 디자인을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한쪽으로 이것도 모을 거예요 단기 옆에다가 그루핑으로 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두운 부분 옆에 다시 밝게 그루핑을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배기롱 넣었어요 이제 뒤쪽에 단기나 그리고 백합으로 좀 더 가려주고 입소재도 좀 더 필요하면 쓸 거고요 이 뮬리도 조금 더 극대화되게 써보고 싶어요 그래서 뒤에 플로레폼이 아직 많이 보이는 쪽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단기로 몰래 가려줄게요 몰래 아무도 모르게 마른 입소재로 한 번 더 확실히 가려줍니다 뮬리를 가지고 날개를 오므라 졌다가 펴지는 이 느낌의 율동감을 이런 흐름을 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흐름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모아지는 듯하게 이게 참 간단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그 어떤 것보다 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원하는 어떤 형태를 보존하면서 그 안에서 제가 원하는 꽃의 컬러감을 같이 배치를 한다는 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아요 약간 두려운 그런 작업이기도 한 것 같지만 되게 묘하게 재미있네요 이 작업이 그리고 이쪽으로 봐도 날개를 한쪽으로 몰아내는 듯한 느낌 진짜 날개 같아요 이렇게 이런 거 있죠 큰 독수리 같은 그런 새들의 큰 움직임 어깨부터 막 움직이는 듯한 그런 날개짓을 소재로 표현을 한다는 게 참 매력적이고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멋진 율동감을 표현을 한 센터피스 끝났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함 달려 보입시다 이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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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